자 다음은 이제 국방 이슈 리뷰라고 해서 한 3가지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제 기동 화력 시범은 끝났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5군단 특공에 있으면서 이제 기동 화력 시범을 10년 전이긴 한데 이걸 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vip 경호 임무도 이제 수행을 해 가지고 저번주에 이런 기동 화력 시범이 있었습니다 이 포천 지역에 가면은 승진 훈련장 이라고 지금 보시는 굉장히 그 그림으로써 또 넓게 보이지만 진짜 직접 걸으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옆에 산 주변에서 그때 vip 국방 장관님이셨는지 대통령님이신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특공대원들 다 배치시키고 민간인이나 이런 인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경계 근무를 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전차라든지 장갑차 또 이제 항공기 공격 헬기 이런 장비들이 와 가지고 작전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도 헬기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앞에 이제 전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훈련장은 이제 미군이 52년도에 건립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에 국방 소유한 땅이고 면적이 570만평 강남구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강남구 그 강남구의 절반 크기의 땅 전체가 이제 훈련장인 셈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크죠 저도 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침투를 하다가 요 끝에서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굉장히 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기가 기계와 보병 이라든지 뭐 전차 방공 공병 부대들이 주로 훈련을 하고 아까 보셨던 이제 헬기들이나 이런 그 장비들이 와서 기동 화력 시범을 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달연장포까지 사격을 하는 그런 장대한 풍경이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2010년인가 12년 그때는 이제 일반인한테도 관광으로 좀 개방이 됐었는데 지금은 개방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투 장비가 23종 또 126대 장병 600여 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국방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 이제 휴가 갈 때 그 예전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종이 승차권으로 해가지고 tmo 가서 이제 발급 받아 가지고 타고 그랬는데 아 요즘에는 그 나라 사랑 포털 청년드림 국군드림 그 앱으로 들어가서 고속버스 모바일로 이제 예약을 신청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한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앱 실행한 후에 등록하고 예매날짜 좌석 해서 고속버스 예매 탑승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 점점 굉장히 어 우리 병사 분들의 어 다들 아시겠지만 월급부터 복지까지 굉장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로 어 근무서다가 잔 군인 징역형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어 복무한 어 어떤 23세 이제 a씨가 어 근무 시간에 작아주고 징역 4개월에 어 집행유예 1년을 어 선고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어 초소에서 한 번이 아니고 어 3차례에 잠을 잔 이제 혐의를 받고 있고 어 후인병한테 이제 망보라고 하고 어 좀 후임이 요즘에도 참 예 이런 분들이 참 계시다는게 아 정말 그 군대는 정말 변하기 쉽지 않나 라는 많이 변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폭행 구타 뭐 가옥행 이런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거 보면은 참 아직도 어느 구석에는 그런 이제 구타나 가옥행 이런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도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참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어 군생활을 다 그런건 대부분 안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잘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뭐 이런 작전 간이나 이제 그 경계는 저희가 훈련이라고 안하잖아요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기 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안하고 작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뭐 사형 무기 징역 뭐 2년 이상 징역을 받을 받을 수도 있고 어 그 밖에 평시였다면 이제 2년 이하의 이제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세다 뭐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계는 차라리 어디 전술 훈련 나가서 작전의 좀 목표 고지의 뭐 확보를 실패하고 이런거는 사실 뭐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경계 작전에 아 단순히 그 부대를 방어하는 어 그런 임무에 이제 경계 라도 그것도 이제 실패하면 경계는 좀 강하게 처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또 어디 탄약고 ASP 경계 지원을 나갔는데 어떤 인원은 거기서 담배를 피다가 저한테 이제 딱 걸려 가지고 그 인원도 이제 징계 해부를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영창 제도가 이제 없어졌지만 어 그때 당시에는 어 휴가 제안으로 어 이렇게 징계를 마무리 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인원도 이제 영창을 보내자 말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휴가 제안으로 휴가 제안도 병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휴가 제안으로 어 징계를 마무리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그 여기까지 어 짧게나마 라이브 이제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어 라이브를 어 웬만하면 또 마음은 되게 매일 하고 싶은데 또 매일 할 수 있는 또 여건은 안되가지고 또 가능하면 매일 안되면 이제 며칠 단위로 어 라이브도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하면서 어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